정부가 전국의 낙후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대상 지역 76곳이 선정됐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을 선정해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정부가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 76곳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최대 250억 원이 지원되는 중대규모 사업 대상 15곳이 선정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과 회기동 일대를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사업과 부산 영도구 대평동에 수리조선혁신센터를 설치해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꼽힙니다. 노후한 저충 주거지를 정비해 주차장이나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 대상 61곳도 선정됐습니다. 경남 창원시 소계동에는 대상지 내에 부족한 어린이, 노인시설 등이 공급되고 부산 남구 용호동은 노후화된 골목을 따라 마을 정원을 조성합니다. 강원 영월군에는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영월의 라운지와 동강 둘레길 등이 조성됩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뉴딜 사업이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한국감정원과 함께 선정지역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